제가 저번에 뵀을 때 선생님한테 질문을 못하겠더라고요. 정법을 계속 듣다 보면 질문이 점점 줄어요. 자꾸 이렇게 몸이 웅크러지는 느낌을 좀 받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상대적으로 외부 활동이 더 줄어듬을 제가 느껴요. 그런 것들이 왜 오는 증상인지 그리고 이게 그림을 그리는 사람으로서의 분위기를 느끼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밝은 햇볕보다는 조명을 좋아하고 스승님은 질량이 커지면 높은 곳을 더 좋아하게 된다고 했는데 저는 낮은 1층에 정원이 있는 그런 부분이 오히려 저한테는 더 감성적으로 와닿고 그런 것을 봤을 때 이런 것들이 단순하게 그냥 그림을 그리는 사람으로서의 감성적인 것인지 이런 것도 질량하고 상관이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사람마다 전부 다 틀리잖아요. 높은 곳을 좋아하는 것은 그쪽에서 생활하는 걸 좋다는 것이지 생활할 때 그곳에 가서 높은 자리에서 내가 생활을 하는 거고 일하러는 땅을 밟고 또 가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고 내가 질량이 좋아지면은 내가 바깥 활동을 하는데 시야가 넓어지는 거고 또 뭐든지 아니까 근데 내가 지금 자꾸 쪼부라들 때는 내가 공부하라고 쪼부라드는 거에요. 질량이 약하니까 자꾸 안으로 이렇게 들어온다. 안으로 들어오면 안에서 공부를 해야지. 공부를 하라고 자꾸 이렇게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구속이 되는 거거든. 그래도 공부를 안하고 자꾸 그러면 내가 아파져요. 아파져갖고 병원에 누웠다니까. 병원에 누워지면 공부하기가 제일 좋은 시간이거든. 우리가 공부하기 제일 좋은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게 교도소, 병원, 집안, 코 뭐 이런 거. 그때로 진짜로 깊은 공부해야 되는 거에요. 다른 거는 싫잖아 이게 좋지. 그럼 여기서 할 거라는 공부거리가 있으면 제일 좋지. 그런 게 공부시키려고 유배 보내거든요. 활동하지 마라 하고. 근데 공부시키라고 보냈는데 내를 이런데 보내게끔 만드는 그 마을을 찾아가고 미워하고 있어. 유비지에 앉아서 공부는 안 하고.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하면 난 좀 사약 내려오거든요. 누가 더 모함해. 모함을 더 한다니까. 그래갖고 사약까지 온다니까. 너도 모르게 밖에서 만들어 져가 사약은 밖에서 오는 거에요. 근데 내가 여기에서 누구를 쫙 원망을 하는 걸 이 소문이 밖으로 나온 거야. 그러니까 절만 죽여야 되는 거지. 그래갖고 사약이 오는 거라고. 우리 역사를 배우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에요. 왜 우수한 사람들이 모함을 받아갖고 지금 유배를 가게 됐었는가. 그 안을 파야 되는 거죠. 우수하다라고 보면 안 되고 조금 우수한 걸 가지고 사회에 나가서 지 공부는 안 하고 활동만 하면서 나중에 높은 자리까지 가갖고 또 활동만 하지 공부는 안 하니까 두드려 맞는 거에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올라가서 공부가 있고 올라가면 요거 공부가 있고 요거 공부가 있는데 올라가면서 자꾸 활동만 할게 어디까지 가다 보니까 어디까지 터지는 거죠. 지금 이 사회가 똑같은 일이 벌어지거든요. 내가 아이들을 아래키려면 당신이 많은 걸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그렇게 많은 걸 알아야 되는데 알아야 될 걸 공부를 안 했어. 그러고 아이들을 접해. 우수한 아이들을 접하면 어떻게 되냐? 그러나 부모도 찾아와요 일로. 우리 애 잘 가리켜달라고 내한테 차도 사주실라 그러고 식사도 같이 하자 그러고 막 이러고도. 그럼 가가지고 부모님하고도 관계가 되는 거에요. 왜 아들을 잘 가리키니까? 그러면 애들이 가가지고 부모님한테 자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부모님이 좋아갖고 내가 하고 식사를 같이 하려고 해요. 이제 애들을 잘 가리키니까 부모님한테 이게 간 거고 부모님이 나를 보고 싶고 보니까 부모님도 잘 케어해 줘야 되는 거에요. 내한테 오는 거는 다 케어할 줄 알아야지. 그냥 밥만은 또 쳐먹고 왔으면 너는 다음부터 부모 볼 일이 없는 거라. 밥을 먹다가 보니까 아이고 뭐 처음에는 좋은 소리 많이 하다 나중에 힘든 소리를 하거든. 아우 그런 거를 자꾸 들어주면서 그런 걸 또 소화를 할 수 있는 길을 찾아주고 하니까 부모님이 다음에 또 볼 일이 생기는 거에요. 애들을 방편으로 해갖고 나는 사회의 어대까지 이것이 파장에 미쳐서 어떤 인연까지 불러드릴 수 있는 환경을 주려고 애들을 먼저 줬는데 애들 그림 그린 게 말 안 익히고 앉아야 돼. 그럼 널 볼 수가 없는 거지. 내가 애들 붙들고 평생 동안 그림을 아끼다가 뒤질라고 지금 이 그림을 비운 게 아니거든요. 그림이라는 것은 이 자연의 사회와 모든 걸 볼 수 있게끔 하고 이런 걸 공부시키려고 시작을 낸 게 그게 미술이에요. 자연과 사회와 우리 삶과 인연 연결을 시키는 이 공부를 시키려고 미술을 시키더니 미술만 잘 그리려고 질렀어요. 그는 재주지 그거는. 내가 그렇게 공부를 했어야 나중에 우리 애들한테도 그렇게 할게 할까 인가봐요. 네가 가다가 사람을 쳐다볼 때 그 사람의 인상과 뭐를 잘 봐라. 그래도 얼른 그 자리에서 스케치도 해보고 이런 걸 연구하는 게 이것이 예술이다. 사회를 연구하고 사람을 연구하고 자연을 연구하고 모든 사물을 연구하는 것이 이것이 예술이다. 이런 걸 가르쳐야 되는데 뭐를 포인트를 짜서 이걸 갖다가 대칭을 이래갖고 눈과 코가 십자가소로부터 해갖고 이렇게 하면 그것만 아리키는 게 지금 애들 아리킨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1차적인 소질을 만드는 거고 2차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고 3차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고 이 자연의 예술인은 사회를 다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서 작품이 나오지. 이 작품. 작품은 그림 잘 그리는 게 아니라 사회의 감이 얼마나 우수해갖고 이걸 어떻게 잘 녹여가지고 이걸 하나의 그림 안에다가 많은 걸 담아가지고 사람들을 굉장히 뭔가 이게 통찰력을 키워주는 이런 것들을 잘 해내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작품이다. 이런 건 누가 어디 가르쳐줘야지 뭘. 근데 나도 병원대로 가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쟁이가 쟁이를 쟁이가 쟁이를 낳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사회 발전이 있나요. 진보가 없는 거예요 진보가. 어떤 분야도 사회는 진보하기 위해서 지금 존재하는 거예요. 지식인들이 전부 다 진보를 해야 되는데 아이고 이쪽에 그냥 머무르고 이쪽에 머무르니까 좌파 우파가 돼가지고 여기는 비틀어진 세상만 그리고 저기는 화려한 세상만 그리고 이게 뿐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개발해야 돼요. 연구하고 개발을 해서 그래갖고 우리 젊은이들한테 이런 문호를 넓혀주는 거 이런 걸 하는 게 우리가 선배들이거든요. 여러분들도 regarding 지식 crianças 위험한 woo ambos 두루 보이려라 여러분들도 준비되어있는데요. 아멘